1. 탈부크의 목을 긁어주었습니다. 탈부크는 마그하르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죠. 그들도 보통은 연호 오큄들처럼 늑대를 타고 다녔지만 선택된 자들 몇몇은 탈부크라는 이 특별한 동물을 탈 수 있었습니다. 아그라는 쓰랄에게 탈부크를 소개해주며 당신같은 풋내기가 타기에도 딱 알맞은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이런식으로 쓰랄을 모욕했죠. 너무 과하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수준에서 쓰랄을 살살 약올리면서 무척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쓰랄은 한숨을 쉬며 아그라에게 자신의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계속 쓰랄을 모욕하다가는 결국 아그라가 쓰랄을 가르칠 능력과 쓰랄이 그녀에게서 배울 능력을 모두 그르치게 될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한 사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랄이 배울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르침을 준다면 수업도 빨리 끝날테고 쓰랄 또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아그라는 쓰랄의 말에 무뚝뚝하게 대꾸하며 나그란드에서 벗어나 하루를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오염된 물의 정령들, 중독된 땅의 정령들을 보고 그들이 쓰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로 한 것이죠. 쓰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령들의 고통을 살펴보면 아제로스 쪽과 비슷한 점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쓰랄이 아그라의 가르침에 고군분투할 즈음 썬더블러프 밖에 붉은 바위 언덕에서 하뮬론토템 대두루이드는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케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가로시는 쓰랄이 떠나자마자 다른 곳을 습격하려 들지 않고 오그리마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자신만의 영광을 찾으려 하지 않고 호드의 안위를 보살피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하여 케르는 그를 칭찬하기도 했죠. 오그리마는 정말 재건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손상된 건물들이 모두 복구되었지만 지붕들은 예전처럼 나무나 초가나 가죽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로시가 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속자재를 쓰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케르는 오그리마의 새 건물들을 보노라면 오싹하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오크들이 만노로스의 피해 저주에 사로잡혔을 당시에 만들었던 지옥불 성체와 여타의 건물들이 떠오르게 만들었거든요. 케르는 쓰랄이 출발한 뒤 썬더블러프를 떠나 오그리마로 향했습니다. 쓰랄의 요청대로 젊은 지도자의 곁에서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가로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케른의 충고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고 종종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의 건물들을 지켜보며 케르는 이곳이 더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케르는 결국 가로시를 만나 돌아가겠다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로시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결코 케른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으며 소신껏 결정을 내리고자 했던 것이라 말하며 케른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하는 가로시. 호드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그리고 안위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일을 하겠다는 가로시의 말이 케르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러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차피 가로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밀어붙일 테니 만약 가로시가 케른의 조언을 원하는 때가 온다면 자기 자존심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케른에게 부탁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케른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가로시는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케른은 그렇게 썬더블러프로 돌아갔죠. 케른은 하멜 룬토템과 함께 세나리온 의회에서 칼도레이들과 협상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여러모로 여의치 않은데도 놀라울 정도로 순탄하게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멜은 그들에게 해명을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으나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그들을 회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칼도레이들도 회담에 기꺼이 응할 것 같았죠. 케른은 하멜의 말을 듣고 기쁜 마음과 다행스러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회담은 잿빛골짜기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멜과 칼도레이 측의 대등한 대드루이드도 함께 회담을 추구할 것이고 그 누구도 무장하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검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곰 다섯 마리가 잿빛골짜기의 지푸른 숲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가장 크고 털이 회색에 가까운 곰이 잠시 킁킁거리고 돌아다니며 정찰을 하더니 뒷다리로 일어나서 앞발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까맣고 반들거리던 발톱이 길고 튼튼한 손가락으로 변하고 갈색이며 하얀색 털이 물결이 일듯 흔들리더니 짧게 줄어들었죠. 하멜 룬토템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드루이드들도 매끄럽게 몸을 비틀며 곰의 형상에서 타우렌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분 뒤 여러 짙은 빛깔의 털을 지닌 밤호랑이 다섯 마리가 언덕 꼭대기로 빠르고 우아하게 달려 올라왔습니다. 그들 역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길고 유연한 밤호랑이의 몸이 역시 길고 유연한 나이트 엘프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하멜이 머리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데드루이드 램퍼럴을 친구로 칭하며 그가 이곳에 와준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했죠. 하지만 램퍼럴은 하멜에게 마주 친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륙당한 파수꾼들의 피가 아직도 정의를 부르짖고 있음을 언급했죠. 램퍼럴은 쓰라리 떠난 사실과 임시 지도자로 가로시를 지명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가로시는 대놓고 조약을 반대했고 습격 사건의 배후로 가장 의심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가로시가 파수꾼들에 대한 잔악한 습격을 선동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나 그런 소문은 무척 그럴싸했습니다. 하멜은 쓰라리, 정령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그란드에 간 것과 가로시가 범인이라고 확실히 증명된 바가 없다는 것을 짚으며 지금 모인 이곳에서 평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바람에 대해 말합니다. 하멜은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평화회담을 시작할 때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피우는 예식용 담뱃대였습니다. 예로부터 타오렌의 전통이 깃든 물건이었죠. 램퍼럴이 빈틈없는 눈빛으로 하멜을 쳐다보며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가방에서 술잔 하나와 가죽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대와 내가 같은 마음인 것 같군.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며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하멜은 부드럽게 미소지었습니다. 오래전에 램퍼럴은 하멜이 담뱃대를 가져왔듯 저 잔을 가져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긴장된 국면이 진정되고 이제 적대감과 반목 대신 존중과 희망이 좌중에 번지려는 찰나에 바람의 방향이 변하면서 오크들의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을 의미하는 그 냄새가 하멜이 멈추라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편에서 화살이 쌩 하고 날아오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트 엘프 두 명이 목을 정통으로 꿰뚫려 쓰러졌습니다. 나이트 엘프의 보라색 피부를 벗겨내라는 주모자의 외침에 하멜은 남은 나이트 엘프들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곰으로 변해 사륙을 벌이고 있던 오크 한 명을 덮쳤습니다. 하멜의 동료 타우렌도 각기 다양한 동물로 변해 오크들을 공격했죠. 사방에 튄 피냄새 때문에 하멜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 왔던 진짜 이유를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평화의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멈추라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소리에 하멜은 온몸의 자제력을 다 쥐어짜 원래의 타우렛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이트 엘프 5명이 모두 사려돼 널브러져 있었죠.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힌 하멜은 주동자인 듯한 오크를 휙 돌아보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연녹색 피부의 오크는 지극히 초연한 태도로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죠. 나이트 엘프 5이 타우렌드를 습격하는 줄 알았다는 어이없는 변명에 부하가 침인 하멜은 가로시가 보냈느냐며 그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크는 다시금 어깨를 으쓱하며 가로시가 누구냐며 되물었죠. 하멜은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 온 나이트 엘프들의 죽음 호드의 영광에 5점이 남는 이 사태의 평화에 대한 희망도 모조리 바스러져버린 것이었죠. 하멜은 주도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르크락. 하멜이 호드에서의 그의 일생은 여기서 끝이라 말하자 고르크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멜이 사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황혼의 망치던 애 고르크락은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위에 널려진 시신들이 발견될 수 있게 얕게 묻는 것을 지시했죠. 그는 하멜이 가로시를 언급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현 임시대족장에 대한 의심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번 사건의 배후 역시도 가로시를 지목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멜은 천천히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무로 변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사방에서 무언가가 그의 몸을 꽉 눌러오고 있어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기억이 홍수처럼 그의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멜은 위쪽을 찾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친구들의 시체를 밀치며 발톱으로 위쪽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헐떡거리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다가 다시금 통증이 치밀었고 그는 신음을 내뱉으며 땅 위로 기어올라가 맥없이 널부러졌습니다. 타우렌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였는지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몇 분쯤 흘렀을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비로소 타우렌으로 돌아와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하멜뿐이었습니다. 죽은 친구들과 평화가 사라져버린 미래를 한탄하며 하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멜은 눈을 감은 채 위태위태하게 다시 일어나 두 손을 하늘로 들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올빼미 한 마리가 조용히 울면서 날아와 근처의 나뭇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멜은 자기 가방을 뒤져서 양피지를 한 장 꺼냈습니다. 자신의 피를 잉크삼아 짧은 편지를 적은 뒤 올빼미의 다리에 묶어주었습니다. 하멜은 케른의 이름을 속삭이고 그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충분히 뜻을 전달했다 싶었을 때 그는 축복하며 올빼미를 날려보냈습니다. 올빼미는 썬더블러프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멜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잠이 잠깐이 될지 영원히 될지는 알 길이 없었죠.